지난주에 우리는 회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계의 가치, 중요성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잘못된 회계를 하고 있고 회계를 해야 하고 회계를 알면서도 회계가 안 터지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한국계의 급선문은 능력이 아니에요 회계예요 회계 여러분 능력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귀신 쫓아서 뭐 할 겁니까? 귀신 쫓아야 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공 7장 능력 행했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그날에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이 뭐요? 여러분 천국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뭐냐?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야 율법 지키면 못 가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선해도 못 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고 속아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안 가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회개하여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고 누가 그렇게 엉터이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더냐 거짓 선자들이 많아가지고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기를 30년을 했는데 죄인 줄 몰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고 음행을 저지는데 천국 간대 자기는 왜냐 강단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간다고 그러면 성질을 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놓은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믿어도 충분할 거라고 기준으로 스스로 제멋대로 정해놓고 헛고생만 하다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구원에 확신이 있잖아 난 천국 간다고 천국 못 가 못 갈 사람이 수두룩해 수두룩한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자기가 당뇨 환자인 줄 아는 사람은 당뇨를 조심해요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조심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혈압이고 당뇨고 특징이 있어 아프질 않아 안 아파요 아플 정도 되면 끝난 거야 못 고쳐 이제 죽는 날 기다리는 거야 당뇨로 해서 아팠다 그건 끝난 거라니까 당뇨로 해서 눈이 멀기 시작한다 못 고쳐 절대로 못 고쳐 그러니까 아픔도 축복이지 아프기 때문에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팠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아팠다면 그 사람은 안 죽을 사람이에요 좀 더 일찍 통증을 느꼈다면 안 죽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체장암? 몰라 어느 날 등이 아파요 등 등 아픈 사람들 조심히 하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어느 날 등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체장암의 생존율은 10%도 안 돼요 암 중에 제일 고약한 병이 체장암이라고 왜 그러냐 장기에 겹겹히 간이 가로막고 장기들이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멀쩡한 장기를 잘라내야만 체장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좀 안 된다 소화 안 된다고 병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화약 먹고 말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체장암이었기 때문이에요 등이 아픈다고 누가 병원에 가겠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파스 바르고 그냥 허리 돌리고 운동하고 찜질하고 그러다가 한두 달 3개월 병원 갔더니 체장암 사기 손 못 댄대요 이래서 체장암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픔도 축복이다 설교 들었는데 괜히 교회에 왔다 젖다고 설교 들으려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왔나 자존심 상하고 뛰쳐나가 버리고 싶어요 그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들으란 말고 주님이 그랬어요 그 말 아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 그래 한글에 내 말 좀 들어주라 너 그야 산다 안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법받아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 법받아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님이 복받으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짜 복은 뭐냐 천국 가는 거 진짜 심판과 저주가 뭐냐 아픈 거 아파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그 사람은 그 아픔이 저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 돼 가지고 믿음 버려버렸어요 자식이 너무 잘 돼 가지고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서 그는 예수 떠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데도 일이 잘 되기만 해 가지고 눈치채지 못 해 가지고 주님 멀어진 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턱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몰라 주님 떠난 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진 지도 몰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옥이래 무서운 것은 한 번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없다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로 문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이기적이고 매정하다고 욕해도 좋은데 저는 제 선주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그 선주 대신 지옥 갈래 그러면 나는 못 가요 그 선주를 대신해서 선주가 지옥 가야 되는데 네가 대신 가라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대신 지옥에 가서 선주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길이 만약에 있다 한들 나는 못 간다 선주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자기는 못 갈 거래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그것이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간을 떼줄 수도 있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신장을 떼준 분이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신체를 떼어주는 거야 내 돈을 떼어주는 거고 내 시간을 떼주는 거야 천국을 떼줄 수는 없는 거야 떼어줄 수도 없지만 그런 길이 열린다 한들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엄청나게 사랑이 크든지 아니면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뭘 몰라서 설마 혹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모르고 이 권사님이 말 끝에 이런 말도 했어 천년 만년이고 버티다가 시간이 차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각할 수 있대 자기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지옥은 그래서 자기는 손주를 대신해서 지옥 못 간대 이기적인가요? 사랑이 없는가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전국은 누가 가냐?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인간관계도 말이죠 재해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래야 안 그래 여보 미안하고 그 한마디면 끝나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지 주웠다 깨라도 30년째 안 해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봄듯이 또 듯이 녹아버려 교회 안에 두 파가 생겨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서로 사탄이래 둘 다 사탄이지 둘 중에 하나 사탄인지 모르지만 둘이 사탄이라고 싸워 그러면 간단해 그 안쪽에서 납작 엎드려서 미안하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날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어도 못해 만약에 그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제 알았냐? 이제 정신 차렸구만 그럴 사람은 이건 악의 화신인 것이고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수십 년 전에 카톨릭 신자들이 차 뒷 유리창에다가 뻘겋게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뭐예요? 내 탓이요 이게 수천억짜리야 가치로 따지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이 뭐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계신교 목사인데도 신학생인데도 차 뒤에 엄청 붙이고 다닐거든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수견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네 탓이다 그러지 네 때문에 죽겠고 네 때문에 힘들고 네 때문에 내가 망해 생겼다고 그러지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자기 때문이래 내 탓이래 녹아지는 거야 녹아져 부모 자식 간에도 한마디면 끝나 잘못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끝나는 거야 옛날 이야기 할 필요도 딱 끝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아래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 회계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참되고 진실한 회계 기도를 전제할 적에 가짜 회계 말고 울었지만 일어나서 꼬라지 내는 거 말고 울고 눈이 퉁퉁 부었는데 떠나가서 술 처먹는 거 말고 그런 회계 말고 그런 회계 기도 말고 진실하고 진짜배기 회계를 전제로 할 적에 그 회계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야 첫째 참된 회계는 회복을 가져온다 어느 정도 회복이냐 회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용서한다 해도 뒤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멋을 박았다가 빼면 상체기가 남아 멋을 빼도 그 자리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멋을 안 박을 때만큼은 못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문신했죠 문신하기만 해봐 눈썹을 다 뽑아보려니까 이해하세요? 오늘 내가 좀 이상하니까 이제 철없을 때 문신을 해놓고 그걸 막 지우려고 문신할 때 백만 원 드는 거 천만 원 들어서 지우는 거야 세상에 바보지 문신 안 한 사람은 돈 번 거야 그런데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서 문신을 지우고 싶어 백 프로 안 지우죠 남아 옛날에 우리 교회 초기에 조폭이 하나 왔어 조폭 진짜 조폭 일본에 가서 삼천만 원 들여서 등짝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나 안 한대 용이 몇 마리냐에 따라 등급이 다르다네 용도 청룡이 있고 그렇대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넓은 등판에다가 일본에 가서 삼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을 세게 넣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동네나 이쪽과 다니는 깡패는 그 문신을 하면 안 돼 더 두드름하죠 그러니까 레벨이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문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배기 문신을 한 거예요 철이 없을 때 돌아와서 나중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는 안 들어왔어요 허덕허덕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술 처먹으면 나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든 거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등을 칼로 파내버리고 싶대 철 없을 때 일찍 10대 때 애를 하나 놨는데 개하고 목욕탕 가는 게 소원인데 못 가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 아들 앞에 등짝을 파내버리고 싶대 1억 2억 3억을 들여서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3천만 원짜리인데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워도 후위증이 남아요 이 세상의 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화해에도 소목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면서도 왠지 뒷끝이 0.1%라도 있는 게 인간이다 이 땅에서 그나마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벤치마킹한 거야 롤모델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한 거야 왜냐 이 땅의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이 많아서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와 나이팅게일이니 마더테레사니 아무리 봉사를 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만큼은 못 따라가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왜냐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기가 막힌 걸 보고 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못 따라가는 거야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은 못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것 중에 으뜸 되는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 이용당할 줄 알면서도 이용을 당해주는 거야 형제는요 형제는 흉을 봐요 힘들게 하면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준다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허물을 이 세상에 덮어줄 사람은 없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니까 새 차를 뽑으면 교통승경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용서를 해주시느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 즉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있는데 봐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내 회개 기도를 했어 이 땅에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천국 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웃어 나를 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 눈으로 봐 아이고 너도 천국 왔구나 이놈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걸 다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해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네 허물을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그렇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백보 주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고 용서하되 아예 기억지도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 용서받았지만 기억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 다 아신다 그 말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이건 몰라 어떤 거? 해계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권 다이시 해계했을 때 하나님이 옛날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이세 대하여 너 옛날에 이랬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합한 자라 그리고 열한기 상하를 쫙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종 다익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건 나쁜 놈이야 나쁜 왕 내종 다익과 같이 행하였다 KS 다이시 딱 기준이야 그러면 다익같이 행했다가는 어때요? 간음하고 부하장수 죽인 놈이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 주님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지를 나누시기 때문에 내종 다익과 같이 되라 제발 할렐루야 타락이기 전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이시 재짓고 회계하고 하나님께 다시 멋지게 쓰임 받다가 천국으로 간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딱딱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부하 죽인 사람 없잖아 모르지 또 소군 우리 중에 부하 부인 치해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이 또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냐 완벽한 회복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완벽한 회복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진짜 백의 회계 척하는 거 말고 흉내 내는 거 말고 회계했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말고 두 번째 회계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어떤 죄들도 용서받아 어떤 죄들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과 의인만 있는 거 있네 그 의인도 타고난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 그죠?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타고난 의인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 의인은 없어요 그 어떤 의인만 있냐 하나님께 합격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의인만 있다 그리고 죄인만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 나서 재짓고 살다가 죄로 죽은 인생이 있고 죄인으로 나서 회계하여 의롭게 된 죄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이야 용서받은 의인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 거예요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심지어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렸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때렸냐에 따라서도 달라 칼을 이렇게 들었냐 이렇게 들었냐에 따라서도 달라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아니 맨정신으로 운전을 했냐 이것에 따라서 형벌이 완전히 달라 한 명을 죽였냐 열 명을 죽였냐 이것도에 따라 형벌이 달라져 그래 안 그래 처음 짓는 죄냐 두 번째 죄 짓느냐 똑같은 죄인데 그거에 따라 가중죄가 또 적용이 돼 가지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또 달라 촉법소년 나이가 어린데 죄를 졌냐 나이가 먹을 만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그 죄를 졌냐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죄를 졌냐 맨정신으로 그 죄를 졌냐 똑같이 죄를 졌냐 그렇죠 이것에 따라 달라 심지어는 그 나라의 자국민이 그 죄를 졌냐 외국인이 와서 그 죄를 졌냐에 따라 또 달라져 보죠 세상의 죄의 기준은 그렇게 달라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야 또 그때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여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통죄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됐어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나라의 사법체계로 잣대로 잴 수 없다 그래서 맘대로 해라 네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게 간통죄 폐지의 이유였어요 지난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난리하면서 뻘짓거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주면 위법이었어요 그죠?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한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걸려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했어 돌려서 멍청하면 못 알아 듣는 것이고 조그만 눈치만 있어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지난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성별감별을 해서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옛날 캐캐 묵은 법이다 지금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법을 이제는 가르쳐줘도 되게 돼 있어요 의사가 사내아이입니다 공주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별말을 이제 해도 죄가 아니게 됐어요 옛날에는 죄였어요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져 죽겄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분명히 성별을 가르쳐줌으로 낙태를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못하게 막아야 하고 낙태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강화를 해야 여러분 상식적이야 그래 안 그래 추우면 옷 두껍게 입고 피곤하면 쉬고 음식이 매우면 싱겁게 만들어 먹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요 출산율이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낙태를 못하게 막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태는 풀었어 이제 마음대로 낙태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어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쩌자는 거냐고 바보 멍충이들만 모여 있는가 봐 IQ가 50자리만 앉아 있는 거야 저기 여의도에 거꾸로 가는 거야 돈을 쓸데없는 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출산 장려하는데 우리 교회에 줬으면 기가 막히게 써먹는다 기가 막히게 표를 한 110개가 들어왔더만 기가 막힌 게 들어왔더만 쭉 전시해 놓을 거야 어떤 표가 들어왔는지 뭐 한번 나중에 읽어봐요 별너머 표가 다 들어왔어 별너머 하나가 둘이 돼서 셋을 낳자 이야 멋지다 대충 뭐 그런 거 있더만 하나가 둘이 돼서 셋 1, 2, 3 결혼해서 둘 되고 혼자 있다가 둘이 되라 이 말이요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리고 셋을 낳아라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는 죄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도 죄야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야 이해되죠?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쁜 놈이다 나는 악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와 맞지요 사실 우리는 어떤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아주 종종 있어요 아주 가끔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의로우심을 자랑하거나 만족시키거나 주장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치 않는 자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어리더라도 용서치 않으시지만 회개한 죄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큰 죄도 그 횟수에 상관없이 누구의 죄라도 완벽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의 능력이 이것에 있는데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야 공인된 공공의 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야 삿개오 예를 들게요 삿개오가 우리 예수님 앞에는 의인 됐어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의 이마였도다 거꾸로 말해 볼까요? 삿개오의 지난 날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받았다 그 선언이거든요 천국 간다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받아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완벽한 용서를 행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루 묵으시고 나가셨을 거 아니야 갈 길을 가셨지 그 동네 사람들은 삿개오를 의롭게 생각했을까요? 의롭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 삿개오의 변화를 보고 삿개오가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했지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못된 이다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변호 갚겠다고 변상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삿개오가 변했다 하겠지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저거 미친 또라이가 됐다 저거 쇼하는 거다 뭐 잘못 먹었다 사람이 어디 변하겄냐 근성이 어디 가냐 좀 지켜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삿개오의 용서받음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 말이죠 고재봉이가 사람 다섯 명 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피해자들도 고재봉이가 천국 갔다고 생각할까요? 그 남아있는 만약에 일과 친척들은 고재봉이 고재봉이 고재봉이가 천국 갔다 그러면 길을 막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죄인일 수 있고 주여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올 수도 없습니다 눈물로 앞을 가려 예배 때마다 울고 주저한 게 있어서 성도들도 심지어는 목사도 그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정제하고 판단하는 자를 용서치 않으셨고 정제받는 그 인생에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결을 들으시사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을 누가 알겠냐 그러므로 사람 보기에 의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잉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남을 죽인 것도 문제인데 멀쩡한 착한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 그 죄를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표를 줘서 살아남게 해 주셨어요 모세의 살인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가장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제일 큰 용서를 받았다 누가 떠올라요? 십자가에 달릴 때 막판에 회개한 강도 그 강도가 얼마나 큰 질을 했는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어지간하면 그 형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채용된 후엔 훗날에 그 십자가 채용은 사라졌어요 왜? 너무 흉취한 처형이라서 너무 고통스러운 처형이라 그 십자가 형이 로마에서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최고의 고통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사용법이 십자가 형이야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만들어낸 가장 혹독한 고난의 사용이 십자가 처형이야 왜냐? 목을 잘리면 그때 뿐이야 그래서 사도바울은 열토막 내서 죽였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죽을 때 덜 고통스럽게 죽이자고 로마 시민권이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왜냐? 유대인이니까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지만 다르게 죽었어요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점에만 그 법을 로마에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큰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누구가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하장수를 간접으로 죽이지 않고 사지에 내몰려서 죽이지 않고 다윗이 죽인 거든요 적군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였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앞자리에 내몰아서 전방에 투입해서 죽여버려라 다윗이 죽여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의 부하장수는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범한 걸 죄를 덮기 위해서 이건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용서받았다 모세는 때려서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의 손에 죽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테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보증 썼던 사람이에요 무슨 보증? 스테반은 죽을만 했다 돌을 들어 친 자는 죄가 없다 증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옆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땅히 죽일 놈을 죽였다 이단자로 죽였으니까 오히려 죽인 자를 상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 그의 고발과 그의 명석한 머리와 두뇌와 전략, 계략으로 얼마나 많은 손으로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받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안 돼요 용서는 모르겠지만 주의의 종으로는 쓸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의의 종으로 써? 우리 인간이라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우리 주님께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수제자 가는 곳마다 주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구부, 요한은 특별히 챙기셨어요 중요할 때 꼭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소녀가 죽었을 때 꼭 이 새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특히 사랑하시고 이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어요 나 같으면 안 찾아가 찾아가도 몽둥이 들고 간다고 엎드려, 이 놈의 자식 저도 배신 당해봤거든 쉽지 않아 만나는 거 쉽지 않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 여러분 등에 칼 꽂은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라고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우리가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가 더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 바울, 모세, 다윈 공통점이 있어요 최고의 종들이에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룩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을 쓰지 않냐 하시고 하자마는 인생들을 부르사 완벽하게 새롭게 빚으시고 복권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 있어요 옛날에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아 알겠지? 일찐 돼가지고 빙 뜯고 담배 피우고 뻘찍거리 하고 다녀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 오늘 결혼한 부부가 뜨와서 뒤에 앉아있네 엄청 부담스럽네죠 실험여행도 안 가고 이제 이따 갈 거예요 주일 지나고 가 그래야지 잘 살아 잘 살아 내가 뭐 보태줄 건 없지만은 잘 살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돼 전국에 주일을 지킬 수는 있어 우리 교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주일은 잘 지키더만 토요일 날 결혼해도 금요일 날 결혼하고 철에 나온 부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박수만 치지 말고 돈 걷어서 못따라 하나 사주든지 휴지라도 하나 사주든지 잘 살아 자 세 번째 회개 기도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첫째 회개 기도는 회복을 가져온다 둘째 회개 기도는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믿으세요 외부의 성도가 나한테 낙태를 열려서 보냈다고 매일이 왔었어요 오래전에 일이야 그 사람도 용서받았어 나한테 고백하고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이 있대 낙태를 했다 천국 갔는데 그 낙태한 애가 따라다닌데 나는 아닐 거라고 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표 내는 거 아니야 열여섯 명이 따라다녀버렸어 천국 갔다니 이 땅에서 낙태해버렸다고 글쎄 그건 기억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 이놈의 야식 너 맞 좀 봐라 천국에 와서도 너 영원히 그렇게 사는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진짜 회개하면 기억지 않느냐 하신다 도말하지 않느냐 하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자유와 해방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왜 병이 났는지 알아요? 회개하면 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왜 회개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찝찝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억눌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완전히 해방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좋은 걸 얻어 가냐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희게 되리라 세 번째 회개기도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노는요 징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노는 용서의 거부예요 용서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홈뉴와 비누하스가 백성들 앞에서도 죄를 지었고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홈뉴와 비누하스 어떤 사람인지 알죠 다른 분을 들인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답과 아비고요 홈뉴와 비누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 신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해막에 수정두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냥 겁탈이 아니야 하나님의 여정들을 그냥 훔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다 이건 달라요 나 길 가다가 남의 소잡아 가다가 먹어본 건 달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갖다가 먹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사회된 단체를 대저히 가는 것하고 교회를 대저히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해돼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하고 어떤 사람을 상처 줘서 영혼을 실족시켜 버린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죽인다고 말하지 않냐 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표현을 주님이 쓰셨냐면 홈리와 비누하스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에 백성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두 아들을 불러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요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 자식을 무서워했는지도 모르겠어 힘을 빼버린 거예요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식의 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을 죽여버린 사람 아주 못된 아버지예요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 혼을 죽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꾸로 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막히면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데 세상에서 잘 불리면 웃고 다녀 웃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입을 열 때 뭐라고 그러냐 부잣집에 시집갔대 좋은 사이를 봤대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안 하는데 그럼으로 인하여 전혀 청각대의 믿음을 버려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칼날 위에 서서 울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둔해 그렇게 멍청해 우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아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홈뉴와 비누아스가 돌이켜 돌아왔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증거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대망신을 준 거예요 왕한테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당신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담대함도 중요하지만 까발려버리는 거야 당신 그러고도 왕이야? 당신 부하장소 죽이고 그 안에 뺏어놓고 지금 데리고 살면서 밥이 넘어가? 그러고도 신하들 볼 얼굴이 있어? 그러고도 백성들을 만나고 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다윗이 꼬꾸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침상이 젖도록 10편 51편 회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달리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십니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16절에 보면요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는 날에 턱이 있어요? 말이 돼요? 주님이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화목을 하게 이루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아니하니하며 내가 드렸을 주님이 제사를 기뻐할 뿐이라면 내가 제사 드렸을 것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회복될 것 같으면 내가 진죽 제사 드렸지 내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면 내가 백 번이라도 번제 드리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나의 이 상태로는 나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 나의 이 번제 아무리 귀하고 많은 양의 재물을 각을 쳐서 피 흘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늘 몇 날 며칠을 드린 늘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다 왜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왜 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다 엄청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드린다 해도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을 팔아서 갖다 바쳐보라고 주님 받냐고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제사를 기뻐하시겠냐? 번제를 기뻐하시겠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17절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말이에요? 구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이사야 1장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에게 양을 받치라 하고 소를 받치라 하고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가난해서 너희의 십입조를 받으시겠냐?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와서 충성하라 하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입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말하라 하겠냐?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어 낙이로도 말라기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낙이로도 말을 하게 하셔버려 태양도 멈추게 해버리시는 분이예요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필요 없다 그거 나 질려버렸다 재짓고 마음에도 없는 거 그런 제사 거부하십니다 이사야 1장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 그건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고 멀쩡한 심령이 아니에요 건강한 심령이 아니에요 잘난 심령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 우리는 생선가게에 가서도 상한 건 안 봐버리는 거예요 콩나물도 상해있으면 안 사요 그래 안 그래? 사? 바보 천치나 사는 거지 생각 없으니까 사지 상한 생선을 누가 사가? 개 하나 살 때도 발이 떨어진 건 안 사 다 달려있어야 사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찾느냐? 상한 인생을 찾는다 하자 있는 인생 부족한 인생 죄인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사람은 의인 찾으러 온 줄 알아 주님이 완전한 사람 찾으러 온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그랬지 않소 누가 보금 55장 7절 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후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찾으시느냐 죄인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천국에는 회개할 자가 없는 자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다 정리하고 이 땅에 죄 털털 털어버리고 의롭게 된 자가 간 거라니까 용서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 그렇지 않소 이미 그런 거는 이 땅에서 끝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죄를 가지고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천국은 점 하나도 흠이 있거나 죄가 없는 곳인데 천국은 죄가 없어 죄질 생각도 안 나 천국에 가서 죄질 생각나면 복잡하지요 주님이 또 죽으셔야 돼 천국에서 그런 세상이 아닐 거 아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천국에서 완전한 천국에서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온통 쟤덩어리 인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철저히 잡아가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천국에서 춤춘다는 거예요 와 박수 친다 왜 우리 식구가 하나 는 거야 자기들은 이미 회개할 것도 없고 합격해 버린 거야 합격해 버린 거야 근데 저 아슬아슬한 인생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불교에 있어요? 이슬람에 있어요? 명심복음에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인 거지 이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인에게도 길이 열린다 의롭고 산길이 열려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도 용서받는다 하나님께 섬유와 비누하스를 향하여 최고로 진노하신 증거는 뭐냐? 그가 불행해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배고파지는 것도 제사장에서 쫓겨난 거 그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 하다 죽었어요 그는 생전에 불행한 일을 못 봤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불행이 시작됐지 그의 아내들이 자식 낳다 죽고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도 그 아버지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러나 홉유와 피누하스는 그런 불행한 일을 못 듣고 죽었다니까 살아 생전에는 징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법받은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다고 버린 것도 아니에요 홉유와 피누하스를 향하여 최고의 진노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아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어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듣고 해결한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을 읽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천 봉쇄 듣지 않아 그런데 듣지 않은 이유가 홉유와 피누하스가 못된 놈이고 강박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살리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만 하는 분도 아니고 살리는 분만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해 하나님 무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냐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동성애 잔치할 축제할 때 십자가 모형 들고 벌건 옷을 예수님 흉내 내고 피치를 해가지고 그따구짓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벼락을 안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몰라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버린 거야 나 욕해도 좋아 그러나 그건 사실이야 하나님이 그를 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버리고 있는 거야 몰라 마지막에 돌아오게 할지는 모르지만 버린 거야 고재봉이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에 돌아왔으니까 지존파 개수 버린 줄 알았더니 버리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에 돌아왔으니까 김일성이는 버렸어 김정일이 버렸어 찰스다인은 버렸어 막스레님은 버렸어 다인이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했다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버린 자와 택한 자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쉽게 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경각심이 드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라 경계심이 드는 거 징계는 사랑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버린 아들이다 관계없는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죽이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홉의 천국의 시민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충성봉사도 있지만 제일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여 여호학교로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서 어쩌실 줄 몰라 우리의 지난 죄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정리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재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제사드리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변상하는 거야 이게 속건제 물건건자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 그럼 물건에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라 그런데 배상할 수 있는 돈에 예를 들어서 돈에 피해를 줬다면 쉬워요 20%를 더해서 배상하라고 그래요 20%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런데 정신적인 피해 그다음에 살아있는 생물의 범죄 새끼 양을 죽였다 이 새끼 양이 얼마짜리냐 그건 시세를 따져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 양을 변상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새끼 양을 이상해도 어떻게 구해 그건 값으로 따져서 거기에 더하여 20%를 더하여 하나님께 이미 속건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대상자에게 갚아라 그러면 속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할렐루야 룰룰룰로 다녀봤자 안 돼 그 사람을 배상해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 이게 진정한 회계다 정말 회계했으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여러분이 회계기도가 터지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통곡이 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 동이 트거든 그 회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회계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계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철저히 회계하여 하나님과 회복하며 이 세상의 만물과 회복하며 막혀있는 내 인생의 결박들과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회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날의 제약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지 않으면 회계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회계의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사 지난 날의 모든 제약들이 어거스틴이 깊게 회계했더니 어릴 적에 기억이 났어요 자기 어머니 모친 젖을 깨물은 것이 회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방탕했던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성령에 붙들려 회계하니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은 것도 얼마나 그때 말은 못하고 아프셨을까 그 회계까지 했다고 하니 말 다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억만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밤에 회계의 영을 부어 주시사 지난 날의 모든 제약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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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애기할 수 있는 복을 주어서 애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주시오 애기하는 자가 복을 받으시오 애기하는 자에게 살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의 모든 마음을 애기하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씻기 어렵는가 우리 기억에 깊게 감탄하여 지난 날에 모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져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게 하여져서 신성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게 하여져서 내게 영광을 보내게 하여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개영을 보내게 하여져서 사법하게 하여져서 내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시고 내가 죄로 기억나게 하여져서 죄가 겨누한 이를 내가 이제 하여져서 내게야 삽니다 내게야 품을 받습니다 내게야 죽음을 받습니다 내게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야 다시 시작하십니다 내게야 주님 앞에 서십니다 신의 영혼을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녀와 사랑과 자기가 보상하신다 보니 내게야 흥을 맞이하십니다 내게야 삽니다 내게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해결할 시간입니다 해결기회입니다 해결야 삽니다 해결야 회복됩니다 내게야 하나님께 갑니다 내게야 천국 갑니다 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내게 영을 부어달라고 내게하게 해달라고 모든 지난달에 제약국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해보시죠 우리 주님을 기도하시는 대사는 내통하는 사만심령이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심령 해통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복붙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이 마음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사 주치스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더러운 인생 주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회개한 자는 기억지도 않게 하시라 우리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상을 도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거듭날 지어다 예수의 피로 거듭날 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지어다 전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흐물과 재앙이 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등하신 주여 미소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여 미소니 우리 온 이 땅에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 용서 회개해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회개하라 정치악마이 받느니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야 복을 믿으라 회개야 복음이 내게 들려옵니다 회개야 내가 삽니다 회개야 기회가 열립니다 회개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야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됩니다 회개야 병이 났습니다 회개야 사업이 일어납니다 회개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회개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야 자자가 열립니다 회개야 자장이 열립니다 회개야 됩니다 주여 우리 회개형을 구워 주소서 당년 어서 모두가 회개할지니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음란했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탐욕에 찌들었던 인생들을 회개하며 불수명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말순대로 살이 못된 숭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절저히 절저히 회개하나이다 회개하여 주 앞에 선하이다 회개하여 구원해 주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심령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대결 받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섬 issues 불쌍히 여겨주어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오니 귀하오니 하나 예수의 피밖에 온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게 예수의 피밖에 온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온 나의 육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큰 헌신을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할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내몰지 아니하시고 멸시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는다 했으니 저주받은 인생은 회개할 줄 모르나 귀해가 열린 인생 다시 쓰실 인생 천국에 벗어낼 인생들은 회개할 인생인 줄로 아오니 주여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화려한 마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미된 마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한 마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마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받으시오니 주여 내 안에 통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울어본 인생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눈물 적셔 예배하지 못한 인생이 있을 겁니다 죽은 심령인 것입니다 교만한 심령인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통해하는 심령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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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동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살기하여 동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네 이 심령을 주시고 눈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무릎으로 나갑니다 애통하며 나갑니다 나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부른 성이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부른 성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공연을 심령을 받 것이며 날아찬나 달려 달려주시옵소서 난난난난난난내 충력 구청 아버지의 심령을 기고 충력 구청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슬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이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전두가 가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만도 안되고 마음으로만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신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회개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회개에 용기를 주십시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으니 이 시간 이후로 기억지도 말아주시고 악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녹아져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흔적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같이 생명 걸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이 밤에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부르며 완전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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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눈물로 회개의 시를 뿌렸으니 결실을 하게 하여 주소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므로 여우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허물과 제깝을 하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변하니 철저히 새로워지게 완전히 새롭게 기도하여 주소서 이제 예전의 모습을 십자가에 건방하여 버리게 하여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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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